아 여기요? 아니, 거긴 아닌 것 같아 그럼 여기 여기요? 싫어 만지지 마 그만해 여기요? 여기 여기가 아파 그만해 저딴 여자 몸에 손대지 마 뭐하니? 지금 뭐하는 거야? 싫단 말이야 내가 네가 다른 여자 몸에 손대는 거 싫어 오하니 넌 의사가 될 사람이랑 결혼한 사람이야 근데 지금처럼 아픈 사람 몸에 손대는 걸 질투하면 어쩌겠다는 거야? 창피하지 않아? 하니씨 얼른 쫓아가보세요 하니씨 아유 참 하니씨 드디어 우리 둘만 남았네? 승조씨 하니 안 좋아하지? 손도 대고 싶지 않은 거지? 아쉽다 하니보다 날 먼저 만났어야 되는 건데 그랬으면 그랬으면 거들떠도 안 받겠지 어? 이런 데서 만났으니까 할 수 없이 상대해 준 거야 하... 하... 너 따위가 감히 하니랑 비교하지 마 해 못난이 바보같이 울어서 그런 일에 질투나 하고 못난이 귀여워 가끔 이쁠 때도 있어 어쩌다 근데 왜 네가 좋지? 별로 이쁘지도 않고 어쩌다 귀여운데 왜 항상 보고 싶을까? 너 나한테 무슨 짓 한 거야? 좀, 잠깐만 잠깐, 준비할 규정 무슨 준비? 그게, 여자는 준비할 게 됐어, 저는 못 기다리네 세상에 바랄 것이 하나 없네요 그대 하나로 행복한 사람이 됐나봐요 간직할게요 지금